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노팀입니다 자 오늘이 아침 6시 50분 입니다 제가 벼를 신고 나서 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논을 다룰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로나 유박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개구리 밥 여기에 조금 없습니다 자 오늘은 벼를 신고 나서 제가 꼭 하는게 있습니다 요거 비로를 칩니다 요기 제가 심은 벼의 품종은 영호진미 창량군에는 영호진미를 수매를 하기 때문에 영호진미를 심어 놨습니다 자 저는 이 벼를 신고 나서 테스트를 조금 진행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뿌린 논 비로만 뿌린 논 유박 뿌린 논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논을 다룰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론으로 300팡에 하나를 뿌립니다 요거나 요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저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5만평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 뭐 비로 뿌리고 로타리 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을 잡아 버립니다 맥놈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벼를 심고 일주일 안에 이런 비료 집에 남아 있는 비료 아무 비료 됩니다 대신에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 인산비료 인산이 이 불이 밝은가 이 힘을 가지는 에너지 원체이기 때문에 저는 인산이 꼭 들어간 비료를 쳐줍니다 그래서 일모작이기 때문에 이런 만생종들 영호진미 뭐 혹은 뭐 새일미 새청무 뭐 새누리 요런거 많이 있죠 고런거는 완효성비로를 살포해 줍니다 300팡에 한포 제가 아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생종일 경우에는 요런 담비 요런거나 뭐 명품 300 풍놈거 있죠 어 고런거 많이 뿌려줍니다 자 저는 요렇게 했을때 이 밑에 뭐 200팡에 한포나 100팡에 한포를 쳤을때 이런 효과가 똑같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벼를 심을때 뭐 제초제 같이 뿌리고 뭐 동시 이왕하는 철회들이 같이 있죠 그걸 해버리면 한 7일 정도는 이 벼가 몸살을 합니다 몸살 아 몸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딱 서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저랑 하루차에 납니다 심은게 저기 노란거랑 저기는 동시 이왕 철회가 들어갔구요 비료랑 제노는 그냥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요렇게 딱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저쪽은 동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약재랑 비료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이끼가 많이 껴있죠 저 상태에서 물이 많아버리면 이 벼 심은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시간도 없고 저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걔 깨끗하죠 저같은 경우는 요렇게 벼가 자리를 잡고 나서 저희말로 흙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흙냄새를 딱 맡은 뒤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요렇게 뿌려줍니다 이런 완효성비로도 200평에 하나 300평에 하나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300평에 하나를 칩니다 요거나 완효성비로 집에 남아있는 비료가 아무거나 됩니다 요거나 요거 대신 인산이 들어간 비료를 많이 씁니다 요렇게 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뭐 늦게 파종을 한게 7월 20일 정도 됩니다 7월 20일 정도 이 벼를 심어서 10월 말쯤에 이 수확을 하면 썰을 맞고 거의 뭐 8,2평 기준 해가지고 1,700km에서 1,900km 나오더라구요 이 방법을 쓰니까 근데 비료를 넣지 않고 해보니까 약간은 거의 뭐 1,100km 수준 8,2평에서요 그래서 똑같이 심한데도 양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모를 이왕하고 4일이나 7일 사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 뒤에 드론으로 살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딱 차이가 날 겁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저 옆에 행님도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물만 넣고 바로 심어버린 것 같은데 뭐 물론 복합비로나 이런 것도 토양에 넣어서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농지가 많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봤자 드론으로 살포하면 평당 30원에서 5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비용 다 따지고 나면 저는 이게 제일 낫더라구요 저는 요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또 한번 남겨봅니다 자 지금 뭐 6월 말 정도 돼 가는데 6월 21일이죠 벼가 제 생각에는 6월 말까지는 괜찮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을 잘 다루시고 수평면을 잘 잡으시면 물만 담겨서도 풀은 좀 덜 납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은 어떠나 싶어서 영상 또 이렇게 한번 남겨봅니다 자 집에 남아있는 비료 이 변원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변원에 와가지고 농사일기값도 한번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